어떤 스타일? 일단 귀여운 스타일을 완전히 따라하지 않았고요. 일단 조금 웹툰 강림이랑은 좀 다른 강림 역할을 이번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좀 보시면 웹툰, 웹드라마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옛날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이기도 하고요. 일단 말수가 별로 없어요. 웹툰은 말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말수가 별로 없고요. 일단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.